잘했어요!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시겠죠? 하이 안녕하세요 아 수평 안 맞네 진짜 너무 거슬리잖아 수평은 맞을 생각을 안해요 얘가 잠깐만요 어 씨 됐나? 됐어? 됐죠? 됐어? 여기만 각도가 안 맞네 들어오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앱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좀 어색하고 얘가 지금 밖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네 비앱을 짝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생일입니다 사실 저 항상 이제 생일 때문에 듣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걸 딱 틀어야 돼요 네 네 안 나오네 음 어 왜 안 나올까 자 그렇지 이게 이런 노래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를 항상 듣는데 어 오케이 이제 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일이라 켰고요 어 어 일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갔습니다 네 네 별거 아니에요 네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What are you doing? 뭐하세요? 뭐하세요? 몇 시에 거기 몇 시긴 지금구나 어 아 아 얘는 방금 밥을 먹고 지금 이제 뮤직데이 생중계가 있어서 뮤직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해 Jude 해피 burg mechan으신 해피 버버버버버버버버그 하하 해피 보견디아 해피 버버버버레 네 해피 버버버버버버uld 어으 해피 버버버버버버 에피 버버버버버버버 уж 해피 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하기 여러분 얼굴 좀 나으세요 여러분들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우리 나중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방탄 친구들이 마침 이란님 옆에서 같이 회를 갖다 줬어요 예 아는 김애란이요 지민, 정국, 재호 나머지 자식들도 이랬습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? 인정 지금 필요하니까 남진아 생일 축하해 여러분 생일 축하해 생일인데 같이 있네 그래도 이 조합은 오랜만인 것 같아 안전, 안전, 안전 니 V LIVE니까 여자라 잘 지내고 있니? 근데 이 형 생일에 이결노래는 되나요?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2일이거든 우리 남진이 V LIVE를 위해서 어제 이제 딱 12시가 됐을 때 같이 있어서 되게 축하를 아 우리 재호씨가 또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죠 아하 네 진짜 아무도 모르고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정말 너희들밖에 없다 네 수고한다 정국아 너밖에 없어 행복하게 보내라 그래 다 끝난 뒤에 참 행복할 리더 너 행복할 리더 너 행복할 리더 자 우리 빠져도자 그래 아미 사랑할 리더 아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내 생각 찐 찐 찐 아 형 눈이 빠져 찐 찐 여기 자국 뭐야 이거 찐 찐 어떻게 자국 뭐야 침 샤랑 뭐야 침 닦았어요? 오케이 형 생일노래 한번 불러줘 생일노래 한번 불러줘요 형 혼자서 자 여러분들 뒷통수 주목해 주십시오 뒷통수 누가 여기 환불 시켰어 아 뒷통수 마치 디톡스 오케이 남자 생일 축하한다 그래 형 고마워요 형 노래 안 불러줘요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배짱이 형님 우리 배짱이 형님 오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 잘한다 오케이 다 나왔는데 네 맞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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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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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5, 6 짜잔 안 끝났어, 안 끝났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, 다가 얘들아 생일 축하해 go, 거라고 고마워 그래, 가 얘들아 파이팅 아미 여러분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 This is for you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손을 닫아줘야 됩니다 안녕 형 맛있게 먹어요 이따 먹어요 형 네 정말 폭풍의 한마탄은 지나났습니다 이제 할거 다했다는거죠